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환절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눈 질환 가운데 하나가 알레르기성 결막염인데요. 이 시간엔 눈이 충혈되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눈이 충혈되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4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환절기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10세 미만이 전체의 5분의 1, 남성보다는 민감성이 조금 더 높은 여성이 병원을 더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 기자의 닥터에게 물어봐 이번 시간엔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증상과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 겨울철, 건조한 시기가 되면 알레르기 결막염이라는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레르기 결막염은 무엇입니까? 네, 그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항원이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 반응이 결막이라고 하는 즉, 눈의 흰자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통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의 어떤 증상이나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어떤 개개인에게 민감한 항원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염증 유발인자를 너무 과하게 만들어내서 나타나는데요. 특이적인 증상은 눈에 심한 가려움증, 심한 소양감, 그리고 끈적끈적한 분비물, 그 외에 충혈이나 거대 유도 반응 등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아, 예. 일단 병원에서는 보통 어떤 항원이 이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했는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원을 일부러 유도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해도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지, 특정 환경이나 특정 계절에서 반복이나 악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단을 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치료 방법도 있다고요? 일단 근본 치료는 항원으로부터 환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애완동물하고 접촉을 피한다든가, 그런데 요즘은 증상은 알지만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힌다든가, 부종을 가라앉힌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예방법 역시 혹시나 내가 어떤 물질에 민감한지를 안다면 그 물질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예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라면 어떤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개인의 위생 청결해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침구류 같은 건 항상 햇볕에 말리는 방법을 쓰고요. 외출할 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돌아와서 손발을 씻고 이런 개인적인 위생습관이나 식습관, 수면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기초 체력을 향상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주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위생습관을 지키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법입니다. 지기자의 닥터에게 물어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